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무도 다 믿어 권없어 어떻게 미안해 다 미안해 다 이해해 헤어지지 말자 밤늦도록 술 마신다고 담배 좀 그만 피하고 귀찮아니 이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라보기만 하다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이렇게 아픈 맘만 가지고 사는 건 더 무지불공격인 속에 들쌓아 중요한 일이야 사랑해 좋아서 그립고 그리워서 외로워져 이게 다 무슨 일이야